안녕하세요 영신내기입니다. 영신내기 오늘도 화분 올려봅니다. 영신내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할인을 많이 하니까요. 오늘은 수입만 갑니다. 115분부터 갑니다. 가로가 19, 높이가 13 할인을 많이 하니까요. 끝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만원짜리 17,000원까지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19cm나 돼서 엄청 크거든요. 창종류 심으셔도 되고 모둠종류 심으셔도 아주 멋집니다. 자 이렇게 색깔은 파란색도 있고 노란톤 나는거 있고 흰색톤 나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저렇게 색깔이 네 2색톤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5번 2만원짜리 17,000원 세일합니다. 자 116번은 만원짜리 8,000원 세일합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3.5 네 농분이고요. 얘도 충분히 크기가 큽니다. 제가 손 이렇게 쏙쏙 들어간 거 보면 아시죠? 11cm나 되거든요. 자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자 116번 만원짜리 8,000원까지 가겠습니다. 자 세일합니다. 117번 가로가 15.5 높이가 15,000원 16,000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얘는 5개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어요. 엄청 크거든요. 사이즈가 네. 애원염 종류 심으셔도 요즘 애원염이 유행이죠. 네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크고 네 지금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얘는 딱 지금 재고가 5개 남았습니다. 자 117번 만원짜리 13,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118번 가로가 13 높이가 13 만원짜리 14,000원짜리 11,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파란색은 연두색은 요렇게 살짝 옆에가 벗겨진 듯 네 올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쓰기에는 자 요렇게 딱 4개 남았네요. 자 이렇게 파란색 2개 이색 2개 이렇게 해서 4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 118번 가로가 13 높이가 14 만원짜리 14,000원짜리 11,000원까지 세일해 드립니다. 119번은 가로가 14 높이가 13 만원짜리 13,000원짜리 13,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우리나라 거 어떤 거 비싼 수제화분하고 거의 비싸게 생겼다 해서 이제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아주 멋스러워요. 색깔이 분홍색이 많이 남았고 파란색 뒤에 있고 자 이것도 재고가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119번 만원짜리 13,000원까지 세일합니다. 120번 농분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8 네 6,000원짜리 5,000원까지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고 유광은 몇 개 없네? 두 개인가 세 개인가밖에 없어요. 거의 무광인데요. 네 색깔이 요렇게 요렇게 네 다 좀씩 틀리게 생겼어요. 자 120번 자 120번 자 6,000원짜리 5,000원에 가겠습니다. 121번 가로가 14 높이가 11,000원짜리 10,000원에 가겠습니다. 이거는 10,000원이면 엄청 큰 사이즈고 네 아주 구조 네 정말 가벼워요. 네 이렇게 색깔 요런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고 그러네요. 자 유광은 노란색도 있고 안에가 자 요런 색깔도 있고 앞뒷에 네 요런 색깔 자 121번 12,000원짜리 10,000원까지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122번도 가로가 15 높이가 11.5 만원짜리 8,000원 세일합니다. 122번도 네 요렇게 엄청 크고 멋져요. 요렇게 우리나라 거면 엄청 가격대가 있는 수제화봉 같이 생겼죠. 자 색깔은 요렇게 요렇게 122번 네 가로가 15 높이가 11.5 만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123번 가로가 16.5 높이가 17 22,000원짜리 19,000원까지 갑니다. 제가 얘는 얘는 좀 무겁습니다. 근데 야수용 같은 거 심어놓으면 날라가지 않겠습니다. 무거워서 네 이렇게 흰색도 있습니다. 흰색도 자 123번 네 22,000원짜리 자 19,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114번 가로가 9.5 높이가 9 네 4,000원짜리 3,000원에 가겠습니다. 일반 하원에서는 5,000원씩 받는 화분입니다. 저희 지금 제거 빼기 위해서 3,000원에 네 싸게 색깔은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그럽니다. 노란색 노란색이 있고 네 가지 색깔 네 자 124번 가로가 9.5 높이가 9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늘은 작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다른 품목 올라가니까 내일 또 봐주시고요. 날마다 앵신다육 다른 화분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